과학 논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과학 논술을 맡고 있는 치어텍 선생님입니다 이번에 메가캐스트를 통해서 2020학년도 수시 자연계 논술 대비에 있어서 의학 계열들 논술은 어떠한 경향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떠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학년도 이제 대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뭐랄까요 어떤 이전의 것이 마무리되는 그리고 이제 다시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이전 체계의 거의 마지막 가까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해인 2021학년도부터는 입시들의 변화가 조금 더 매년 매년 좀 바뀌는 한마디로 이제 좀 혼란기로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여태까지의 어떤 대입의 어떤 전형 체계들은 이제 2020학년도가 이제 마무리의 해가 되는 것이죠 하기 때문에 또 이 마무리의 해다 보니까 근데 또 이것도 조용히 넘어가지 않고 좀 변화가 좀 있어요 특히 뭐 어쨌든 뭐 전체적인 그 학생들 정원을 선발하는 상황에 변화도 있겠지만 어차피 이제 우리가 이제 논술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또 논술 자체에도 또 이제 좀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판단이 좀 어렵고 또 사실은 또 다음 해를 사실 절대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또 다음 해를 준비한다 그럼 또 또 새로운 체계 안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올해 안에 많은 입시생들이 이제 올해 안에 꼭 대학교를 가고 싶을 겁니다 특히 우리 또 자연계에서는 역시 좀 의학계열이 하여튼 뭐 모든 어떤 뭐예요 그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최고 원하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의학계열이 논술을 의학계열에서 논술이 시험이 이제 통해서 학생을 선발한 학교는 그 중에서도 과학 논술을 보는 학교는 보는 것처럼 사실 전체 대학교 수에 비해서는 사실 매우 적습니다 하지만 뭐 여기에 써있는 대학교들의 뭐 몇 면을 보면 알겠지만 뭐 아주 중요한 의대들이 되겠죠 그래서 우선 뭐 지방에는 대다수의 의대들은 이제 과학 논술을 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의 서울 소재의 주요 의대들 서울 경기 소재 주요 의대들 중에서 이제 물론 여기서 다 수리논술을 다 봅니다 수리논술 플러스 과학 논술을 보는 학교 이 정도 학교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 연세대는 뭐 이제 모든 학교 모든 과에서 논술을 보지만 좀 이따 좀 특별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연세대에서는 이제 의학계열에서는 치의의과만 논술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과목 선택에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연세대 치의의 계열들은 이제 바로 뭐냐면 물리학 생물 지구학 네 개의 과학 과목 중 한 개를 선택하여 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제는 중앙대 그리고 연세대 원주대 그리고 이제 경희대 경희대 의학계열 이 세 학교의 경우는 이제 물리학 생명과학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하여 시험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생명과학만 선택을 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어디냐면 이제 아주대 의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국대 수의학과 건국대는 이제 일부 과들은 과목을 지정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의학과입니다 그래서 수의학과는 생명과학이 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과목 선택에 항상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시험 볼 때 어 나는 이 과목을 과학 과목을 준비했는데 하다가 낭패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각 대학별로 어떠한 그 의학계열에서 그것도 선발의 차이가 있는지 한번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연세대는 이번에 그 논술 그 선발 정원이 작년보다 몇십 명이 줄었는데 그 줄어든 몇십 명이 바로 뭐냐면은 의외과입니다 그래서 연세대는 의외과 논술을 치르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의외과의 경우는 대다수가 이제 학종 전용으로 넘어가고 일부는 정시 전용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논술 전용은 없습니다 좀 아쉽죠? 아쉬운데 대신 이제 치의외과만 남았어요 치의외과만 치의외과 한 16명 정도를 바로 이제 논술 전용으로 선발을 합니다 이 인원은 사실은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전체 치의외과 정원에 있어서 상당히 뭐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뽑는다 거의 정시 선발 정원하고 비슷하다 좀 높아요 그래서 어쨌든 치의외과 한번 우리가 논술 준비한 다음에 한번 꼭 도전해 봐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올해 연세대 논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논술 100% 전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논술 100% 전용이라고 하면 뭐냐면 교과, 비교과 이런 내신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올해 연세대는 모든 수시 전용에서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올해 입시에 가장 뜨거운 감자다라고 한다면 연세대 수시 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뭐 확실하게 이제 뭐가 내가 합격을 할 수 있는 거냐 판단하기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논술에 자신 있고 논술을 충분히 준비한 학생이라면 저는 연세대 치의외과를 한번 꼭 도전해 보기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논술 신념 말고 다른 것으로 평가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 사실 꼭 알아두시고 알다시피 이제 다른 의학기열들은 수능 최저 기준이 상당히 높아요 반면에 이제 그런 게 상당히 낮다는 사실 이것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당연히 수학과 과학에 대한 소양이 충분히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또 다시 또 특징적인 게 연세대가 원래 과거에는 수능 전에 논술 시험을 보다가 한 2년 동안은 수능 이후에 논술 시험을 봤습니다 그러다 올해 또 약간의 파격을 일으킨 것이 다시 수능 전 논술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9년 10월 12일 토요일 날 자연계 논술 여기에 이제는 치의외과도 논술이 치르는 것이죠 자 이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자연계 논술 자연계 논술 연세대 자연계 논술을 준비할 때는 이런 변화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뭐랄까요 철저하게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그냥 이렇게 뭐 수능 체조에 의지하여 혹시 합격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로는 절대 접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 뭐 수능 체조도 없고 이러면 사실 학교하기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아 수리에서 수리 논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과학 논술 준비를 내가 과연 꼭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다면 그 실제로 이제 학교에서 그 발표한 그 논술 전형의 그 결과를 봤을 때 요렇게 나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퍼센트라는게 100점 만점으로 기준을 하는 건데요 100점 만점 기준을 할 때 수학이 60점 이제는 과학이 40점 이렇게 됩니다 다 맞추면 100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과대랑 공과대랑 생명과학대랑 치의외 요렇게 4개의 권역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어 여기 보면은 실제 지원자들의 퍼센트로 보지만 지원자의 총점 평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지원자의 총점 평균이 되겠고 그 다음에 합격자들의 이제 평균 점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특이한 사실 특이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은 실제 이제 지원자들의 평균 점수들하고 그 합격자들의 평균 점수를 비교해 봤을 때 뭐 당연히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자들의 평균은 당연히 합격자보다 낮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능체제가 되지만 사실은 논술 준비가 안 되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지원자의 평균이 상당히 낮은데 반면에 합격자들의 평균을 보면 어떻습니까 한 68.7점 이제 이과대입니다 어 공과대의 뭐 70.2 그 다음에 뭐 생명과학대의 69.2 이제 포인트는 이제 치의외까지 다른 쪽보다 평균이 높은 편입니다 그죠? 74.5입니다 자 지원자들의 평균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냥 고만고만한데 이제 이제 학격자의 평균 점수는 좀 올라갔죠 그러니까 그 수능체제가 반영이 됐을 때도 치의외과 논술 점수는 다른 학교들보다 다른 과들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74.5점이잖아요 수학이 아까 만점이 60점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무슨 소리예요? 수학을 너무 잘해요 자기가 맞죠? 수학을 너무 잘한다고 해서 연세대 치의외과를 학교에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과학 논술이 제대로 받쳐있지 않으면 사실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올해 이 점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당연히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왜냐하면 어차피 지원자들의 평균에 상관없이 수능체제가 반영되지 않으니까 수학과학을 준비를 잘하는 사람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거보다 더 높아질까? 그러기도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 올해 시험 응시생들은 좀 줄어든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요 점수가 이렇게 확기적으로 오를 수 있을 만큼의 많은 표본들이 존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수학과학 다 준비를 잘 해야지만이 치의외과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편차와 관련돼서도 보면은 다른 대학들의 경우는 좀 그래도 편차가 좀 그래도 있는 비나 편차가 훨씬 낮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는 압축된 형태의 점수권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고 이 밑에 거는 뭐냐면 이제는 수능 실시 전과 실시 후에 전체 학교자 평균을 보는 건데 그 수능 전에 논술을 봤을 때는 전체 학교자 평균은 좀 낮은 편이었죠 물론 이제 중간에 빠진 대학도 있고 이런 것도 많이 고려되어야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역시 여기에서 또 두 번째 변수는 수능 체제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논술 점수가 오를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르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수능 전에 논술을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의 수능 공부의 어떤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신경 쓰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좀 10월에 시험 대비하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시면 평균이 그렇게 좀 낮잖아요 수능 후보다 이걸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아마 10월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점수의 변수는 그러니까 소신 있게 준비하고 지원한 사람에게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치외과 논술의 많이 유형을 보자 뭐 이건 전체 연세대 논술의 유형과 같습니다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수학의 전반적인 소재들이 논술의 출제 방향이 됩니다 뭐 준비 잘 해야겠죠 자 과학은 40점입니다 자 물리학 생물 지구학 중에 선택인데 보통 제일 많이 선택하는 건 생명과학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물리나 화학 같은 걸 많이 선택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게 점수를 상당히 퍼펙트하게 맞으려고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자 또 세 번째 변별이 발생합니다 자 첫 번째 변별은 수능 체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평균을 올릴 수 있는 요인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까도 했지만 수능 전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또 그것이 변수를 작동한다면 세 번째 변수는 바로 연세대 논술은 생명과학 1에서만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학 1, 생명과학 2 그리고 그 모든 단원들을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형태의 소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떤 수능의 문제 형태로 접하지 못했던 소재들이 이제 논술에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음이 오는 거죠 낯설음이 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또 그 개념을 내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전혀 배우지 않았다면 일례로 광합성과 호흡에 대한 소재들은 끊임없이 논술에서 계속적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광합성과 호흡은 생명과학 2가 아니라 생명과학 1에서 나옵니다 또한 화학 논술의 경우도 끊임없이 화학평형 그리고 반응속도 그리고 산염기 pH의 계산 그리고 산화헌원에서 전기화학 파트 이명 화학 2의 메인 소재들이 계속적으로 출제되어 왔습니다 하기 때문에 화학 2나 생명과학 2 참고로 물리 논술 같은 경우는요 물리 1의 비중이 더 큽니다 말다시피 근데 물리라는 거는 물리를 잘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2에 대한 비중이 크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또한 변별에 또 큰 영향을 주게 될 텐데 2에 대한 소양이 부족하다면 답안을 작성하기가 사실 힘들죠 그래서 2단원까지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이 연세대 치외과 논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변수 3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고 그렇다면 적어도 그 3가지 변수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런 것도 극복할 수 있다면 충분히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연세대 원주의대 논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 원주의대에서도 사실은 이전보다는 선발이 좀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정시보다 논술 전형이 좀 더 많이 뽑았었는데 학생은 늘 지금은 아마 정시하고 비슷한 수준과 조금 모자란 수준으로 뽑습니다 몇 명 차이 날 거예요 여기는 연세대하고 똑같이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과와 비교과를 반영을 하고요 수능체조도 있습니다 말다시피 보통 의외과 계열들의 수능체조는 높은 편이죠 사실 이 정도 점수를 가지고도 사실은 정시에서는 해당 학교로 들어가기 쉽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튼 이런데 역시 연세대 원주대는 다른 건 똑같습니다 물리화학, 생물, 지구학 중에서 이제는 아 죄송합니다 지구과학은 없습니다 지구과학 빠졌고요 물리화학, 생물 중에서 선택이고요 좀 특이사항인데 뭐냐면은 화학 같은 경우는 원투가 좀 다 반영이 되는 문제들이 여태까지 계속 출제됐습니다 여전히 그 기준을 유지할 텐데 생명과학은 생명과학원에서 요즘은 점점 출제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생명과학원이라는 건 인체 생리를 중심으로 한 거다 보니까 의학 쪽으로는 좀 가치가 있는 소재거든요 그래서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원의 비율이 좀 커지고 있다 이런 거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의대 전형은 축소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연세대 원주대고 또 미미한 차이라고 했을 때 화학은 원투가 다 반영이 되고 생명과학은 원에서 많이 출제하려고 하는 어떤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 논술들을 충분히 잘 대비를 한다면 연세대 원주대 논술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이제는 입학 수시 요강에는 원 수준에서 출제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투에 관련돼서는 출제를 할 수도 있는데 하면은 기본 개념을 제시문에 넣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생명과학은 또 가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시문을 읽어서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게 다 글로 돼 있으니까 뭐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화학은 사실 글로 써 있다고 화학투 문제 해결하는 건 아니에요 화학투에 대한 베이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좀 다른 말로 하면은 화학투에 대한 베이스가 튼튼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문제 푸는 데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화학투 베이스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연세대 원주대 화학선택자라면은 화학투 베이스가 튼튼한 게 학교에 가장 최선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중앙대 의학부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 의학부는 논술이 한 60% 반영되고 교과와 비교과 있고 수능체조가 반영이 됩니다 앞에 있는 과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인원을 많이 뽑죠 한 30명 정도를 선발합니다 상당히 많이 뽑는 거거든요 중앙대 같은 경우는 다른 학교들과 다르게 논술에 대한 관심도가 높습니다 앞으로 향후 바뀌는 다음에 입학의 변경 안에서도 다른 학교들은 좀 이상하게 여전히 학종을 늘리고 또 이제는 정부나 이렇게 최근에 좀 문제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정시 비중을 좀 늘리는 경향으로 가고 있다면 유일하게 중앙대는 지금의 논술로 선발하는 인원이 좀 많은데 그걸 계속 유지를 하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는 좀 중앙대가 전체 대학교에서 차지하는 어떤 학생들의 점수 분포상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애매한 위치거든요 완전 상이라고는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우수한 차원을 뽑고 싶은 거죠 수능에서는 항상 어떤 어떤 이하로 권위 형성되어 있으니까 논술을 통해서 우수한 학생을 뽑고자 하는 게 요게 중앙대 의도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향후로도 논술에서 중앙대가 매우 중요하고 특히 과학 논술을 또 보면서 수리논술과 과학 논술을 또 다 보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중앙대 의학부 논술은 사실 앞에 있는 논술에 비해서 선발 인원도 많고 그래서 좀 뭐랄까요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면은 다른 쪽보다 훨씬 좀 학교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중앙대 의학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특히나 또 수능 후 바로 보는 게 아니라 일주일 후에 보거든요 일주일 후 좀 지나서 그러니까 또 준비를 좀 더 할 수 있는 여유도 있는 것이 중앙대 의학부 특징입니다 역시 뭐 이제 최저는 일반과보다는 당연히 높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냥 최저가 있다는 거고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그걸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 있다 이렇게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나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등급이 되는가를 보면은 이걸 쓰지 않듯이 판단이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수능 최저 기준은 조금 완화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 좀 전통적으로 중앙대가 수능 최저가 좀 셌어요 역시 우승한 학생을 뽑고 싶었거든요 근데 조금 완화시켰다 중앙대는 또 과학 논술에서 갖는 특징이 뭐냐면은 물리학 생물 중 한 과목 선택을 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절대 주의해야 될 건데 중앙대는 2단원까지 출제 범위로 두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물리는 좀 물리원 자체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통 물리는 물리원에서 많이 낸다면 화학이나 생명과학에서는 2단원까지도 출제 범위에 듭니다 이 중앙대 논술에서 가장 아마 그 변별력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과학에서 2단원 문제를 내가 잘 해결할 수 있는 거 없는가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2단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실 중앙대에 합격하기 쉽지가 않죠 그래서 준비 정말 잘 해둬야 된다 이거 알아두십시오 다음 경희대입니다 경희대는 논술 시험에서 논술이 60% 반영이 되고 교과, 비교과, 내신 점수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반영이 됩니다 그 전에와 올해의 진행 상황에는 사실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대로 픽스된 형태고요 대신에 경희대 의학계열은 앞에와 다르게 좀 많은 다양한 과들을 뽑는다는 것이죠 바로 한의외과를 중심으로 해서 의외과, 시외과 이렇게 다 뽑는다는 거죠 선발 인원들 보면 당연히 앞에 학교들보다 각고나 총도 많이 뽑는다는 거 이거 한번 좀 기억해 주십시오 경희대 의학계열 논술은 가장 주의할 사항이 뭐냐면 경희대 의학계열 논술은 자연계열 논술과 구별하여 따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의학계열 말고 나머지 학교들은 자연계열이라고 해서 과학 논술, 수학 논술 난이도를 좀 쉽게 냈고 과학 논술의 경우는 보통 원 수준의 문제로 주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계열은 아무래도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원, 투가 다 반영이 되는 논술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래서 특히 생명과학 2나 화학 2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데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거든요 투의 주제를 출제를 한다는 거지 난이도가 높지는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대한 준비가 안 됐으면 난이도와 상관없이 문제 잘 못 풀겠죠 그래서 투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해놔야지만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건국대 수의학과입니다 자 건국대 수의학과의 경우는 교과, 비교과, 학생분은 반영하지 않고 논술 100%로 선발을 하는데 단 수능체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전에는 물론 그 전에도 수의학과는 수능체조가 있었습니다 다른 과는 없었는데 올해는 수의학과를 포함해서 모든 과들이 건국대 모든 과들이 수능체조가 존재합니다 자 역시 건국대 수의학과도 수능체조의 점수는 사실 높은 편입니다 뭐 수의학과 인기가 많으니까요 10명 선발하는데 뭐 한 정시보다 한 4, 5명 적나?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학종 전형이 좀 더 인원이 많습니다 자 학종 전형에 대해서 좀 약간 다시 얘기하자면은 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까 학종 정원이 좀 더 많이 뽑는다고 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보면 이제 연세대 같은 거다 16번 뽑는데 제가 학종이 더 많이 뽑는데 학종이면 한 30명 가까이 30명 넘어를 뽑을 거예요 아마 30명은 아니고 20명 정도 뽑습니다 그러면 학종이 그러면 더 많이 선발하니까 뭔가 기회가 더 많을 것 같잖아요 사실 학종이 좋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그냥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내신 점수 제출하는 거고 가서 이제 면접한다는 그런 좀 부담감 빼고는 뭐 사실 그 다음에 많이 준비할 게 없으니까 괜찮아 보이지만 개인적으로 학종에서 연세대 치유가 붙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16명과 20몇 명 이러니까 이쪽이 정원이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20몇 명도 두 개의 전형으로 나눠져요 면접형 학종하고 활동형 학종으로 또 나눠집니다 그러면 또 10몇 명, 10몇 명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16명 다 적습니다 각각 전형으로 나누면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논술 전형의 선발 인원이 결국 적은 게 아니에요 학종 내에서도 전형이 갈라지니까 이 마찬가지의 이유로 그 뭐 연세대 원주대가 됐든 또는 뭐 중앙대가 됐든 경희대가 됐든 이 선발 인원이 전체로 보면은 학종 전형이 많아 보여도 학종의 전형들이 또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전형별로 인원을 비교해 보면 사실 그렇게 적은 인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주시고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충분히 합격 가능성이 있는 전형이다 이런 사실을 강조해 보고 싶습니다 자, 강구대 수의외과는 생명과학만 봅니다 생명과학 다른 과목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생명과학만 지정하여 문제를 푼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앞에 설명한 학교들보다 이제 난이도 자체는 훨씬 낮습니다 주로 생명과학 원 수준에서 문제를 출제합니다 또 수의외과에서만 따로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생명과학 선택자들 다 공통문항을 풉니다 그러니까 훨씬 좀 문제의 난이도는 낮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뭐야 수학도 다른 학교도 왜 수학도 레벨이 엄청 높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점수를 있잖아요 정말 잘 받게 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거 기억해 주시죠 자, 마지막으로 아주대 의대입니다 아주대 의대도 이전의 어떤 기술을 그들이 유지하고 있고 논술 전형 반영하고 학생부에서 교과를 반영을 합니다 역시 수능 체제가 있어요 모집인은 10명인데 아주대 의대는 다른 거야 어쨌든 경제인들은 셀 거니까 나중에 선택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문제 같고 아주대 의대의 생명과학 선택이잖아요 근데 이제 생명과학 논술의 특징이 뭐냐 아주 뭐랄까요 단순한 그런 어떤 계산형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학 2 이상의 소재를 가지고 주로 출제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인체 생리의 낮은 수준이 아니라 생명과학 2 이상의 좀 뭔가 되게 이슈적인 생명과학 현상과 생명과학 2에 있는 소재를 주로 결부돼서 출제를 하므로 생명과학 2에 대한 소양이 풍부한 것이 아주대에 대해 대비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별로 한번 좀 그 의학 계열들의 논술들의 특징을 한번 봤습니다 전체 연세대가 갖고 있는 특징적인 건 꼭 기억을 하고 전체 의학 계열 논술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은 뭐냐 첫 번째 술이나 과학 모두가 점수가 잘 나와야지만이 당연히 해당된 학과에 합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아시잖아요 어설프게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퍼펙트하게 준비를 해야지만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 건국대 경우만 빼고 나머지 모든 학교들이 생명과학 2, 화학 2가 그 논제를 논제 구성에 들어가나는 사실입니다 결국에 이제 뭐예요? 2를 내가 잘했냐 못했냐가 결국 변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준비가 안 되는 상태에서 논술을 본다면 아마 여러분들 그분들은 아마 이제는 들러릴 수밖에 없어요 준비를 하고 이제 봐야 된다는 사실 그거를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준비라는 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물론 이제 그 준비 이야기의 포인트는 우리 메가스터디 과학 논술 강좌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학 논술은 바로 이러한 대학별 논술 전형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거기에 좀 또 시간적인 요인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준비에 그런 것도 고려하면서 좀 최저 그저다면 요 정도는 준비해야겠다 이런 마인드로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과학 논술 수업 방향은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 논술을 처음 시작하고 또 전체적인 체계를 아직 배우지 못했다면 바로 일맥삼통 생명과학 화학 논술의 개념 강좌와 심화 강좌를 꼭 한번 들어서 논술에 대한 기본적인 맥락을 숙지해 주십시오 개념 강좌의 경우는 주로 원 과목을 중심으로 다뤄지는 소재들을 개념 정리와 함께 문제로 출제하는가 하면은 투 과목이 반영된 심화 강좌의 경우는 투에 대한 개념도 자세히 설명해 주면서 주요 논제들을 풀면서 적어도 그 정도를 알아두고 이제 실제 문제의 기출을 접근했을 때 문제 해결 능력의 어떤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강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의의 기본적인 트리는 바로 일맥삼통 개념 강좌 그 다음에 일맥삼통 심화 안성 강좌 이렇게 듣고 그 다음에 대학별 기출문제들을 이제 강좌들을 들으면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또 의학계열이나 어쨌든 지망하는 대학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해당된 학교 기출문제를 수강해서 개념도 좀 꼭 공부하고 다만 어떻게 써야 될지를 배운다면 여러분들 의학계열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쭉 얘기를 해왔지만 결국 의학계열 논술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그냥 뭐 그때 하면 되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내가 그동안 공부한 걸로 하면 되지 이렇게 해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바로 정확히 우리 메가스터디 과학 논술 강좌가 여러분들의 답안 완성에 엄청난 영향력을 배가시키는데 분명히 중요한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어쨌든 좀 논술을 잘하고 싶다 그러면 한번 꼭 한번 수강해 보시고 또 아울러서 실력을 한번 쌓아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팁으로 과학 논술 잘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누가 항상 물어본다면 저는 딱 한마디만 합니다 뭐냐면 답안을 쓰는 연습을 통해서 실력을 키워라 이거죠 그냥 단순하게 그냥 강사가 어떤 문제를 풀었구나 아 저렇게 답이 되는구나 이런 걸 알아서는 절대 논술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글을 쓰는 답이잖아요 글을 써가면서 아 이렇게 이렇게 논리적인 구성을 해서 이렇게 답을 낼 수 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트레이닝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당연히 실제 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쓰기 연습 잊지 마시고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이상 메가캐스트 마치겠고요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자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